락스타 부셨다 락스타 하자 부셨다 채팅창에 아주 열심히 잘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정말 즐겁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요 약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곡 중에 가장 쉬어가는 곡이에요 되게 회의감에 관한 곡 2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끝을 딱 끝맺는 그런 습관을 드려야 되는데 공연하다 보면 숨이 차서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2 들려드리겠습니다 1 2 2 2 2 2 2 3 2 2 2 3 2 2 3 2 2 3 2 3 2 3 3 3 2 2 2 2 2 2 2 3 3 2 2 2 2 2 2 2 3 3 3 2 2 2 3 2 3 2 3 2 2 2 3 2 2 3 2 3 3 4 6 5 4 4 5 4 5 5 5 6 6 6 9 10 10 10 10 11 11 12 12 12 15 12 13 20 15 14 15 16 15 16 16 16 17 감사합니다.